라방권을 다시 제 소유로 가지고 오기 위해서 딜을 해볼까 해요. 오빠랑 놀자 아니 자자 할지 말고 그럴거면 뽀뽀를 내줘 사이 드렁크 나 라방 금지 당했어. 왜 내가 뭐 실수 했는데 고민 있으신가요? 라방을 못하게 해가지고 라방권을 다시 제 소유로 가지고 오기 위해서 딜을 해볼까 해요. 대표님과 바로 현피 신청을 하기 위해서 통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얘기를 어 잠깐만 전화 네 자 어 제가 언질은 했었잖아요. 라방권 가지고 뭔가를 한번 한번 싸우자 뭐한데 아니 유튜브가 유튜버 내 말 좀 들어봐요 좀 일단 유튜브가 아니 왜 이게 이 사람이랑 통화가 안돼 말팔이 안되나? 생각하라고 전할래야지 그러니까 3판에서 2선승 하는 사람이 라방권을 가지고 오는 걸로 게임 안돼 그럼 허벅지 싫으면 안돼 게임 안하면 되지 우리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에요? 이곳 김포 월곳 스테이리엄에서 펼쳐질 세계의 대결 왜 술을 먹여서 될 것 같다 하하하하 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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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다쳤던 손 손 손 손 손 하하하하 생각했던 것보다 판이 커졌네 니들이 꿈을 꾸던 그 시간에 나도 꿈을 꿨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하하하하 야 이게 왜요 왜요? 안돼 안돼 왜요? 뭐인지 몰라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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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